안녕하세요. 유한타투데이 발표를 맡은 김우정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펀드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펀드시장 그리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펀드시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채권 펀드는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다시화가 되면서 3달 거의 지금 5월까지 하면 4달째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주식 펀드에서도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 주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유출로 돌아서지는 않고 유입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흥국 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은 어떻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느냐. 왜냐하면 글로벌 펀드시장에서 우리나라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는 신흥국 펀드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흥국 펀드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신흥국 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비중은 안타깝게도 10% 내외 크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와 대만은 크게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대만은 한국보다 비중이 낮은 상황이었었는데요. 이게 TSMC나 이런 IT 기업의 부상으로 인해서 대만이 2020년 이후에 크게 지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흥국 펀드 안에서.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 부각을 받아가지고 신흥국 펀드 안에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신흥국 펀드는 사실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원자재 국가와 제조업의 강점을 가진 인도, 한국, 대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의 강점을 가진 인도, 한국,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는 인도와 대만은 지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 비중은 좀 그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신흥국 펀드 안에서 가장 최대의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9%까지 지금 올라갔다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봉쇄, 그 다음에 미중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로 인해서 26%로 투자 비중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 전쟁을 일으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7% 비중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경제 제재로 인해서 상각을 했죠. 그래서 0.2%로 지금 급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증시가 언제 반등의 기미, 아니면 분위기 전환이 나올 것이냐 이런 거에 가장 관심이 큰데 그거에 가장 키는 외국인의 귀환이겠죠. 근데 외국인의 그 수급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게 펀드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은 그 신흥국 주식 펀드 같은 경우에서 자금 유입이 되다가 지금 유출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5월달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유입으로 들어서게 되면 지금 중국 비중은 줄어들었죠.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 비중은 사실 지금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러시아 비중이 줄어든 만큼 유동성이 생기고 이 유동성을 각국에 배분하는 프로세스가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러시아 자산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상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산이 다른 나라 투자로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러시아 비중이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신흥국 주식 펀드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브라질이나 인도, 중국, 한국, 대만으로 지금 배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은 예전에 10%보다는 좀 더 높게 배분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비중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랑 대만은 지난 한 3년간 비중 확대가 빠르게 된 반면 한국은 그냥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향후에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비중 확대의 여력이 생긴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희망적인 모습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그 테마펀드, 사실 팬데믹 이후에 펀드 시장이나 주식 시장을 이끌어왔던 거는 테마펀드였죠. 그래서 테마펀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테마별 설정에 늘어난 거를 보시면 메타버스나 2차전지 모빌리티도 있고 이게 사실 국내 주식 ETF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따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가 좀 따로 보여드렸고 해외 주식 ETF, 2차전지라든지 IT 관련 S&P500, 나스닥 이런 데로 많이 좀 돈이 들어왔고 작년이죠. 국내 주식 ETF는 메타버스나 2차전지 모빌리티 이런 것들에 테마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고령화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퇴직연금이나 작년에 또 시장이 좋으면서 공모주 펀드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죠. 이 라이프 사이클은 퇴직연금이랑 이게 중복으로 잡히기 때문에 좀 같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투자자들의 관심은 해외 주식 그 다음에 국내의 테마 그 다음에 공모주 IT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이랑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같은 게 터지면서 어디로 옮겨갔느냐 보면 해외 주식은 여전히 지금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펀드 중에서 자금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 게 차이나 2차전지 펀드거든요. 그 이후에 피탈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펀드들이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보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이 있으면서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넷플릭스 뭐 이렇게 해서 미국 기술주들이 그 조정을 많이 받았죠.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인데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은 그거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인식을 하시면서 해외 주식으로는 자금 유입이 지금 1년에 지금 5개월째인데 거의 4조원 가까이 지금 늘어났고요. 반면에 국내 주식 ETF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 자금이 들어온 걸 보면 레버리지 이렇게 보면 해외 주식은 장기 투자 개념으로 저가 매수로 들어가신 반면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에서 수익을 추가할 수 있는 레버리지 같은 펀드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주어온 그 신뢰가 쌓이면서 이 위기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해외 주식이나 이런 데는 장기 투자, 저가 매수로 가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이라는 그 인상도 있고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에게 신뢰가 굳건하게 쌓이지 않은 게 나타나면서 자금은 빠지고 레버리지 같은 펀드로는 지금 자금이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해외에서는 테마펀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죠. 해외로 간다. 근데 해외에서는 가장 그 대표적인 그 테마펀드가 아크이노베이션 ETF 뭐 캐시우드가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펀드인데 뭐 일각에서는 돈남원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펀드도 지금 굉장히 투자한 그 종목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준가가 지금 많이 내려간 상황이고 수익도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테마펀드는 그냥 위성펀드 개념으로 조금씩 하는 펀드 개념이었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회색이 테크, 아크이노베이션에 속한 테마펀드 유형 중에서 테크 유형이었거든요. 이걸로 투자자들이 많이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테마펀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펀드에 대한 조정에 대한 뭐 가능성 이게 보면서 오히려 2021년부터 자금율 규모가 줄어들다가 2022년 올해 1분기에는 아직 2분기는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요. 1분기에는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회색이 지금 조금 보이는데 자금이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테마 유형 중에서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건 피지컬 월드 에너지 트랜지션 에너지 관련한 아니면 원자료 관련한 그런 유형 등이 속한 피지컬 월드 중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열기가 지금 주춤한 상황이라서 주식시장의 조정이 지금 테마펀드 그러니까 각광을 받았던 테마펀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자금 유입은 주춤한 상태다. 그런데 펀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6개월 하시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뭐 3년 5년 뭐 이렇게 보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시점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분산 투자형으로는 오히려 투자에 대한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올해부터 한 내년 정도까지 뭐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같은 경우에는 근데 ESG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입이 이렇게 확 늘어났다가 2020년이나 2021년 대비해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2017년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ESG 투자가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 좀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환경이나 뭐 이런 요소로 보면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장기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ESG에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탄소 발생인데요. 탄소 발생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는 ESG 펀드가 많기 때문에 그거가 오히려 안 좋은 종목이 빠져나간 펀드인 거죠. 그러면서 ESG 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장기 투자는 오히려 유효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글로벌 ESG 펀드고 오른쪽은 국내 주식 펀드 같은 경우인데요. 국내 주식 ESG 펀드인데 코로나19 이후에 크게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약간 주춤한 사실 이거는 순유입인 상황인 거고 이거는 설정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상황인 거죠. 들어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빠져나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ESG랑 전망이 밝은 테마펀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좀 투자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유안타 투데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